이곳엔 주민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 속에서 신들과 사람들은 평화롭게 공존한다 그들에게 첫 인사를 건넨다 나마스테 당신에게 깃든 신에게 경배합니다 내륙국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길고 가늘게 자리잡고 있다 종교가 신앙을 넘어 일상인 이곳에선 공산주의자들조차 힌두교나 불교 신자들이다 카트만두의 첫인상은 혼잡한 거리와 매쾌한 매연 수시로 울리는 경적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카트만두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광장은 유네스코가 지장한 세계 문화유산이지만 주민에겐 여전히 삶을 꾸려나가며 덤덤이 지나치는 생활공간이다 특별한 경계도 없이 개방되어 있는 이 광장에서 외국인들은 매표소를 직접 찾아내서 입장료를 내야 한다 13세기부터 건설된 옛 왕궁과 사원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유산이 고스란히 살아서 숨쉰다 9층짜리 황토기단이 있는 마주대왈은 카트만두 시민과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다 계단에 걸터앉아 광장을 내려다보는 건 이곳을 즐기는 아주 근사한 방법이다 시바신과 그의 아내 파르와티는 30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인간들의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시바신이 세상을 바로잡을 때면 칼라, 즉 검은 바이랍으로 변한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헐크처럼 감정과 역할에 따라 변신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이다 원숭이 신 한우만의 신상이다 원숭이 신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몸짓도 색다르다 얼굴을 덮은 이유는 여자와 사랑, 욕심을 모두 떠난 한우만에게 사원에 새겨진 야한 조각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란다 표정 신의 하약에 대해 원숭이 신경을 미쳐갑니다 Throughout the world, I was my mom's postcard, my mom's mom's I am from Katmandu I am from Katmandu to Katmandu to Katmandu to Katmandu to Katmandu Nepal is amazing. It's amazing. It's a.. what to say the world is completely, in the world is completely anders than in Germany It's very amazing for me. It's really amazing. It's really beautiful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네팔 여행. 나는 네팔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슴에 담게 될까? 엄청난 인파와 복잡한 골목들. 두루바르 광장을 벗어나자 아산시장이 나온다. 곳곳에 사원들이 자리 잡은 것을 빼면 여느 재래시장과 비슷한 분위기다. 먹을거리 가운데 두부가 눈에 띈다. 이곳 사람들도 그냥 두부라고 부른다니. 아마도 한국에서 들여온 음식 문화인 듯 싶다. 닮은 것이 또 있다. 우리 만두랑 생김새가 똑같다. 청년들은 음식에 꽤 만족한 듯하다. 음식의 이름은 모모. 맛이 궁금하다. 모모는 카레 고유의 향과 토마토가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부드럽다. 입맛에 맞고 회도 두둑하고 먹기에도 간편한 모모. 음식값에서 한 번 더 만족을 준다. 오후엔 네팔 힌두교인들의 최고 상황지. 타슈 파티나트 사원을 찾기로 했다. 사원이 가까워지니 교통체증이 시작된다. 나는 조급한 마음에 걷기로 했다. 꽉 막힌 도로를 보니 택시에서 내리길 잘한 것 같다. 아주머니들도 마음이 급하긴 마찬가지다. 사원 주인은 이미 사람들로 붐빈다. 네팔 최대 힌두사원 파슈 파티나트는 무려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힌두교인들만 출입이 허용된 사원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을 붙여 나온다. 힌두교인들의 조사로 다행히 말린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가진 아사마사와 같은 부산을 겪하라. 나는, 친구들은 이 보호를 당한 것이다. 나는, 친구가, 이imeter, 이런 인정으로 치고, 나는 그들의 존경을 주어선 잡고, 나는, 다른 인정으로 치고, 나는, 나는, 이 어린다위로 치고, 나는, 나는 아름다위를 치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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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하이 서원을을未 들으십시워 보. 밸라 짜투르다시라는 오늘의 의식을 위해 사람들은 기름과 실을 충분히 준비하고 밤을 지새우며 불을 지킨다. 바그마티강이 흐르는 사원의 서쪽편에서도 의식은 계속된다. 대부분의 네파린은 사후에 신성한 바그마티강에 재로 뿌려지길 기원한다. 이 신성한 강에선 재의식에 쓰일 음식을 씻거나 미령제를 준비하기 위해 몸을 청결히 하는 의식을 갖는다. 성스러운 바그마티강 한가운데 줄을 매단 커다란 자석을 연신 던져내는 아이들이 있다. 강에 받쳐진 동전과 재물을 주려는 가난한 아이들이다. 밤이 깊어지자 죽은 이들을 위한 위령제가 시작된다. 힌두교인들은 죽은 자는 이승에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러 떠났다고 생각하기에 위령의식이 치울한 분위기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환생을 믿으면서도 다시는 환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궁극적 해탈에 이르길. 삶이 주는 역경과 죽음의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기원한다. 이 밤에도 사원의 한편에서는 이승의 삶을 마감한 이들의 화장이 진행된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보기 위해서다. 하늘은 아침 내내 흐리다. 비행기 출발도 계속 지연된다. 날씨 탓에 14일간이나 비행기가 못 든 적도 있다는데 그럭저럭 운이 좋다. 이 비행기는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를 전망하는 관광 비행기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도 창밖은 여전히 흐리다. 고도가 높아지자 네팔과 티베트의 경계로 히말라야의 연봉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관광 비행기답게 조종실도 개방된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옥빛의 여신 초우유가 보인다. 에베레스트가 멀지 않다는 뜻이다. 에베레스트다. 눕채와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천 미터나 차이가 난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는다. 이곳에 오르기 위해 있었던 수많은 사막인들의 도전과 희생에 생각이 닿는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말라야의 능선 하나하나, 계곡 하나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다. 엄청나다. 높은 언덕에 우뚝 솟은 스와양 분하트.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사원의 입구에는 사원까지 미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사원은 300개가 넘는 가파른 돌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사원에 거의 다다랐으며 독특한 행동을 하는 수도승이 눈에 들어왔다 사원에 들어왔다 사원에 들어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는 이 사원은 야생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 원숭이 사원이라고도 불린다 새하얀 스투파와 카트만두를 동서남북으로 응시하고 있는 부처의 눈은 이 사원의 상징이다 스투파를 한 바퀴 돌면 불경을 천 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마니차도 한 번 돌리면 병문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한다 힌두식 점술가인 이 사람은 만트라를 외우며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나도 기도를 부탁드렸다 네팔에서는 불교와 힌두교의 요소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마니차를 돌리며 불탑을 돌고 바로 옆에 하니티 여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토요일 밤 소아 얀분하트 사원은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붐빈다 원숭이 사원의 원숭이 가족들도 제 나름대로 하루를 정리한다 일요일 아침 아무 일정 없이 나선 카트만두 시내는 뜻밖의 부산하다 네팔에선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일요일에 한 주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다들 그 유래는 잘 모르는 눈치다 오래전 어느 왕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휴일을 정했다는 대답이 그나마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노상서점이다 책들 가운데 한국어 제목들도 눈에 띈다 문장은 어색하지만 아무튼 반갑다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주인의 말은 알 듯 모를 듯하다 촬영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학생이 눈에 띄었다 마지막 초까지 다 읽어야만 자리를 돌고 일어설 모양이다 밉지 않은 학생이다 길을 가다 허름한 극장을 발견했다 입장권을 사고 보니 두 명이 백 루피 우리 돈으로 1,300원이다 조조아리는 반값이란다 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분위기는 인도 영화와 비슷했다 춤과 노래 조금은 과장된 연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액션과 누아르를 넘나들며 마무리된다 다행히 해피엔딩이다 관객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다행히 해피엔딩이다 이 영상을 이렇게82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철가에 Göring다 빛이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갈 즈음 극장의 불이 갑자기 다 꺼졌다. 전력 사정이 안좋은 카트만두에서는 주간 정전 계획표에 따라 하루 12시간 정도 구역별로 전기를 차단한다. 오늘 점심은 네팔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다. 달밭트 타르카리. 달은 렌즈콩 스프, 바트는 쌀, 다르카리는 카레를 곁들인 채소라는 뜻이다. 어디에서나 달밭트를 주문하면 밥이나 채소, 카레는 무한정으로 추가해준다. 파타는 한때 카트만두 일대를 분할 통치하던 도시국가였다. 파타는 럴리트 푸르라고도 부르는데 미의 도시라는 뜻이다. 카트만두 두루바르의 풍경과 엇비슷한데 돌을 깎아 만든 크리슈나 사원과 비슈누신의 이동수단인 반인반조의 가루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힌두신들은 주로 동물을 교통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것들을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망가이티는 파탄의 지하수로 중 하나다. 몇백년에 걸쳐 물이 흘러나오지만 수로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이곳 역시 사람들에게 유물이기보다는 그저 생활공간일 뿐이다. 네팔에서는 어느 때나 한 가지 이상의 행사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아이들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듯하다. 벨 비바허는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길이를 잡아 단체로 치러진다. 벨은 비슈누신과 시바신을 상징한다. 신에 귀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와르족은 출생 후의 장명의식부터 수많은 통과 의뢰를 치른다. 물론 그 마지막은 시탄이라는 화장의식이 된다. 벨 비바허를 치르거나 쿠마리바 알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소녀도 있다. 바로 쿠마리바할의 2층에 사는 살아있는 신 쿠마리다. 쿠마리가 머무는 곳은 생각과 달리 소박하다 못해 허름했다. 8살의 쿠마리가 되고 3년, 이제 11살이지만 쿠마리라고 생각하니 온가짐이 조심스럽다. 쿠마리다. 쿠마리바에서 구말리에 온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쿠마리가 났다. 언제 생각이 살았는데, 그때 쿠마리에 온다. 쿠마리에 온다. 쿠마리에서 오는 날까지 다 놀랐다. 쿠마리들은 초경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덜하다지만 어린 나이에 골방에 앉아 경배를 받는 삶이 과연 어떨지 안쓰럽다. 포카라로 향하는 길 산으로 둘러싸인 카트만두 분지가 1200미터가 넘는 보원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거리는 200킬로미터 정도지만 깊은 계곡과 도로 사정으로 6시간이 넘게 걸린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당나귀를 타고 열흘이 걸려 포카라에 도착했다고 한다. 생선의 꼬리를 닮았다는 마차 푸차레가 포카라 가까이 왔음을 말해준다. 결국 포카라는 7시간 만에 도착했다. 관광객이 주로 짐을 푸는 포카라의 리버사이드는 카트만두보다 훨씬 세련되고 푸근하다. 포카라의 새벽.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랐다. 우리가 첫 방문자인 듯하다.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붐비기 시작한다. 여명이 비친다. 한때 군의 요새였던 사랑콧은 이제 일출의 명소가 됐다. 사랑콧의 일출은 단지 해가 뜨는데 그치지 않는다. 햇빛을 받은 안나 푸르나의 비경이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다. 안타깝게도 해는 5분도 안 돼 다시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themes 신축 Are you willing to go 일 태양도 안나 푸르나의 붉은빛도 잠시였지만 저마다 작은 소원 하나쯤 빌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포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나 푸르나의 관문이라. 고요한 날이면 안나 푸르나 연봉이 폐와 호수의 표면에 어린다. 포카라는 몇 주간의 힘든 트레킹과 지옥같은 버스행을 마친 수라면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Along I just come here like every year cause I love it yeah yeah this time just only two weeks this time unfortunately just had a short time yeah this is 11. I think my 나는 포카라를 떠나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세 명과 한 팀을 이뤘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코랄라가 안 보이는 게 좀 아쉽죠 패러글라이딩만으로 즐기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다시 일출을 봤던 사랑콧으로 오른다 이곳에선 패러글라이딩보다 차로 이동하는 게 더 스릴 있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다 주차장에는 장비만을 전문으로 나르는 포터들이 일감을 기다리며 대기한다 사랑콧 주차장부터는 걸어야 한다 중턱에 오르자 패러글라이딩의 멋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를 끝으로 우리 팀도 다 도착했다 글라이딩 리팔 저기 봐보십시오 조종사가 있는 비행이라 미리 준비할 것은 주의사항을 듣는 정도?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비행이라 긴장된다 드디어 출발 드디어 출발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사랑콧 그리고 폐와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경관이 근사하다 그리우고 이동하는 게 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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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 온 학생 그리우고 호주에서 온 청년이 차례로 내려온다 하늘 위에서 안나 푸르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하늘 위에서 안나 푸르나를 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올랐다 차로 7시간 걸려온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돌아가는 데는 단 25분이 걸렸다 12월에 카트만두는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지만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돼 아침이면 안개가 자주 낀다 카트만두 근교에 산속에 자리한 힌두 술리의지 닥신 칼리를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그런데 유난히 동물을 데리고 온 순례자들이 많다 자세히 보니 사원 앞에서는 모두 맹발이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풍경은 여느 힌두 사원들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도착했을 때부터 따라온 동물들이 맘에 걸린다 닥신 칼리는 지바의 부인 중 칼리 여신을 모신다 이 여신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가축들을 끌고 와 목을 베고 칼리 여신이 진노하지 않도록 달랜다 순례자는 집으로 돌아가 신에게 바쳤던 신성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다 순례자는 집으로 돌아가 신에게 바쳤던 신성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다 카트만두로 돌아가는 버스를 탄다 카트만두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릴 듯하다 버스 안에도 시바 신의 그림이 걸려 있다 좌석의 좁은 공간이 나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공손하게 만든다 차장과 손님들의 실랑이로 마구 흔들리는 버스도 지붕에 올라선 아이들도 그저 정겹게 느껴진다 흔들리는 버스에 지칠쯤 작은 마을을 들러보기로 했다 우리네 학교와 풍경처럼 학교길에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곳 아이들은 뭘 하고 놀까? 작은 원반을 구석에 구멍으로 밀어넣는 놀인데 포켓볼과 바둑알 까기를 합해놓은 듯하다 아이들과 시합을 제안했다 두 명이 한 팀이 된다 가이드 아식의 자세와 실력이 많이 해본 솜씨다 각자 사각형의 한쪽 면에서만 원반을 칠 수 있고 상대편 원반을 모두 구멍에 넣는 팀이 이긴다 쉬워 보였는데 생각보다 방향과 힘 조절이 쉽지가 않다 결국 게임은 아이들의 승리로 끝났다 유료 게임장이었다 유료 게임장이었다는 반전이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전형적인 중세마을 분가마티를 찾았다 나는 전형적인 중세마을 분가마티를 찾았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다 분가마틴은 나무로 유명해 목공예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이다 골목 한편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커투다 라는 게임이다 훈수꾼의 목소리가 더 큰 건 만국 공통의 문화인 듯하다 작은 마을이지만 중앙광장에는 어김없이 사원들이 자리잡고 있다 분가마틴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생활을 유지한다 창문 틀에 매단 마늘과 옥수수도 정겹다 5층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는 여인네들의 모습은 불안하면서도 이색적이다 광장에는 작은 정원이 있다 정원을 가꾸고 있는 사람은 둘 다 중년의 남성들 기부로 운영된다는 말에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마을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정원을 찾는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둘러앉아 두런 두런 얘기를 나누는 우리네 어르신들의 모습 그대로다 카트만두 근교의 박타프루 카트만두 파탄과 함께 영화를 누렸던 구 왕국의 하나인 박타프루엔 수천 개의 토기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내놓은 도기광장이 눈길을 잡는다 완성품을 파는 가게들 한쪽에서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도기를 빚고 있다 카트만두 파는 걸 할아버지가 돌리던 물레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지만 프라사드 씨는 할아버지의 방식대로 30년째 독일을 빚고 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은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원 네아타폴라가 있는 토마디 광장. 이곳은 영화 리틀부다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야타폴라를 마주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카페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때는 사원이었다. 실제로 박타폴르의 왕들은 이곳에 발코니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광장의 행사를 즐기곤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드럽고 진한 왕의 요구르트 주주 더우와 함께 네팔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본 기억이 있을 듯 싶다. 네팔 영원한 사랑과 평화 네팔 영원한 사랑과 평화 turmeric Whe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